일진 머트리얼스의 대안주 2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시장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흐름을 따라가자 그런 의미에서 KNW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동박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동박 공급자 우위의 지위를 갖고 있는 SKC를 대안주로 한 분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KNW와 SKC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이 덜 깨서 헷갈렸는데 KMW를 가지고 오신지 알고 대표님이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KNW였습니다. 앵커님은 발음 잘하셔야 되죠? KN입니다. 이 회사를 솔직히 어제 원고를 쓰면서 오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장 마감 전에 점심때쯤 써서 보내고 오늘 종가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원고를 쓸 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야 됐네요. 쓰시면서 사셨어야죠. 그래도 이 회사는 한 2주 전에 이데일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자부심으로. 플렉스를 하시면서 좋습니다. 뭐가 이렇게 좋나요? 그런데 가려진 2차전지 쪽인데 부각을 받을 만도 한데 좀 뒤늦게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더 레벨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쪽과 함께 전자부품 소재 쪽에서 어느 정도 업황을 가져갔던 회사인데 자동차 내장제라든가 그리고 또 글라스 모듈 MLCC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이쪽에서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고민이 많다가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솔베이 코리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쪽에서 회사 이름을 또 플로린 코리아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계열이 플로린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이쪽에 변화를 이끌었고 또 이제 자동차 시트 부품 관련된 회사 지아이 매트리얼스와의 합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변화가 여름 때쯤에 이어졌는데 특히 이 과거 솔베이 코리아라는 회사가 눈길이 가고 있는 게 특히 반도체 부품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 매출 비중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아마 이쪽 관련된 소재 관련된 쪽으로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쪽은 불속 가스죠. 요즘 후성도 많이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 육불화, 황산 이쪽도 같이 반도체 소재 쪽에 연결이 되는데 좀 더 주목하는 게 이 불속에 관련된 쪽에 F1EC라고 하는 쪽인데 전액 첨가제 관련된 쪽에서 핵심 첨가제입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빠르고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2차전지 소재 쪽이다라는 관련 주 쪽으로 좀 이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전액 첨가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 들어서도 계속 배터리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차세대 전지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첨부 쪽이죠. LIF6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필요한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 쪽으로도 한 번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이런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업이 바뀌었고 거기다가 성장성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변화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빠른 실적 변화를 이끌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KNW를 발굴하셔가지고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 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체질을 바꾸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면서 어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26%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고 상한가도 갔다가 약간 내려왔는데 주가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길건우FC, 길건우연구원께서 SK씨를 가져오셨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다한의 SK씨를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슈 자체도 있겠지만 사실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얘기는 사실 리포트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그러니까 딱 25년도의 동박 수요가 기존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한 159만 톤 정도인데 이거는 국내 3사가 일정한 기존 생산량을 다 채운다고 해도 기존 전체 수요에 비해서 절반도 못 채우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중국 업체가 저가 물량 공세를 여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 시장, 기술력이 들어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공급자 우유의 시장에 대한 지위 자체에 대한 수혜를 국내 3사가 아마 제일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SKC가 증설이 순차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읍에서도 기존 플랜트 넘버 5 공장도 정상 가동하고 있고요. 넘버 6도 곧 시업 운행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지금 플랜트 2개 건설하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1분기랑 3분기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증설이 다 완료되면 2023년부터는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마 주가가 내년에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에서도 이제 또 PER 얘기했는데 저희가 PER 얘기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 PER 현재 예상치 보면 123배거든요. 실질 피해라면 훨씬 더 높고 SKC가 일지 모티리얼즈가 아까 46배 정도 됐잖아요. SKC가 26배입니다. 아주 잘하네요. 정말 저평가된 동박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원래 화학 쪽은 월낙 좋고요. 기존에 3분기 때 매출을 보더라도 화학사업부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진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따로 구성해가지고 영국의 실리콘 응급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86억 원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권을 이게 진행이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 실리콘 탄소 복합제에 대한 응급제 기술에 사업권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제랑 동박이랑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ISK 넥실리스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매출 자체도 빨리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새롭게 반도체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출시하는 글라스 기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패키징 신기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매출이 뜰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25년도에 5억 달러, 30년도까지 그래도 16억 달러까지 어느 정도 매출이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AMD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동박뿐만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 있는 응급제나 반도체, 패키징 신기술에 포함되는 새로운 제품까지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SKC가 그래도 일진 머트리얼즈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동박에 대한 기본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실리콘 음극제 사업도 진출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좀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 퍼, PR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SKC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쭉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추세 계속 이어질까요? 한 번 길건호 F씨께서 정말 꾸준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깊은 조정은 절대로 안 오고 금방 회복합니다. 맞아요. 빨리 회복하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의 기사들을 한 번 훑어보시면 그게 빠질 때쯤 또 새로운 투자, 빠질 때쯤 새로운 투자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흐름이 잘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더 올라갈 거냐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계속 양극재 기업이나 응극재 기업들이 더 가겠어? 더 가겠어? 라고 하는데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SKC도 그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매매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16만 원 후반대나 17만 원대에 한 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내년 한 2분기 때까지는 충분히 22만 원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2만 원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15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SKC의 흐름에 올라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KNW도 궁금합니다. 네, 전략을 싹 바꾸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들 차익 매물 나오면 한 1만 3천 5백 원대 전후로 진입하는 전략 쪽으로 1만 3천 5백 원. 네, 약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가 나오는 쪽의 변화를 본다고 하면 이 정도는 너무 싼 것 같고요. 최소한 2천억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1만 8천 원대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1만 1천 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NW 매수가는 1만 3천 5백 원. 지금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약간 차익 실현이나 조정이 나오겠죠. 이때 매수를 하고 1만 8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SKC와 KNW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밀집 머트리엘즈에 대한 주 2개까지 이렇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